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방송이고요. 클립보드를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거 써있죠? 삼성도 되긴 되는데 일단 일단 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알키 보드라 치세요. 알키 보드라. 알키 보드가 아니야? 알키. 알키 보드 이거 있거든요. 이걸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면 이렇게 클립보드가 뜨는데 이걸로는 뭐랄까 이건 테러로 할 수 있어요. 멀티맵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생기고요. 클립보드가 생기면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쓰면 좋고요. 네. 알키 보드는 아래 링크에 두고 가겠습니다. 그럼 뽀. 빠빠. 네 여기까지였고요. 빠빠.